와 예쁘다 와 천사 같다 와 공수님들이다 건조님들 같다 와 예쁘다 와 진짜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귀여운거 봐 자 왼쪽으로 보면서 하트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네 저희 막내 예선은요 아주 뛰어난 재능과 네 그리고 리사 유진씨는요 아주 대단한 리더십으로 테플러를 이끌어가고 있고요 저희 중간 보겠습니다 네 저희 샤오팅은 아주 샤오팅 샤오팅은 세상에서 제일 이쁜 미버로 세계를 장악하고 있죠 장악하고 있어요 정복하고 있어요 우리 영은씨는 올라온더러 아주 무대 위를 찍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오른쪽 한번 봐주실게요 blue 나 같이 고양이 하트 나 오늘 아침에 고양이 하트했는데 진짜 못했어서 놀랐잖아 고양이 하트인가요? 곰하트인가요? 저건 곰하트 같은데요 잘한다 예서가 딱 정석이다 고양이 하트의 정석 킹언니 살짝 강아지 왜 망하지? 저희 앞에 예쁘게 예쁘게 마지막으로 예쁘게 자 이어서 더 예쁜 테이프를 보겠습니다 테이프를 보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